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0억 코인 보유 의혹 받고 있는데 어제 관련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자신의 재산 내역,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코인 투자 경위라든지 일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한편으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정치 쟁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유관 표명은 없었고 이제 본인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라고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72억 원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며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서민 코스프레라고 본인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 한다는 말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서 24만 킬로미터까지 탔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입장문 통해서 9억 천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거래 내역을 밝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의문이 해소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매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천만 원이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밝혔는데 이 가상화폐가 한때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나중에 또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크게 이익을 본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종목의 화폐에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출처,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밝혔던 대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협은행에 있던 계좌의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 주식을 매매한 대금하고 비슷한 금액이 불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일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가상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또 그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는데 남는 부분은 그렇게 예금으로 이체를 하고 나서도 코인에 계속 투자를 했을 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역시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에 김 의원 제소했네요. 네. 당 내에서는 어떻게든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김남국 의원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의 기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공세에 곧비를 쥐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이 방안을 검토를 한 끝에 결국 제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주의 지성호 의원 등이 이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행 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국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여기에 찬성표 던진 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에 관련된 과세 법안에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뚜렷하게 판정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추가로 불거진 논란이 여기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 때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다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할 때 기명 표결을 보통 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나타나는데 그 자료 화면에 또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이 있습니다. 자 또 한편 돈봉투억의 핵심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좀 윗선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곧바로 재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결국 검찰이 재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20일 동안의 구속기간에 전달 경위 공모관계 자금 출처 등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힌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징계 논의를 가졌는데 일단은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윤리 입장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오후 4시부터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안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었는데 밤에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회의 결과를 전했는데요. 일단은 두 최고위원이 2시간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을 했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틀 정도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요? 네. 그래서 5월 10일 오후 6시에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이 내려질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10일 날 6시면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아마 사실관계 이것보다는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두 최고위원이 논란이 됐던 것이 특히 설화들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고. 다 보소도 됐었고요. 당사자들도 그런 말을 한 것은 다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한 가지 정도 예외가 있는데 녹취록 파문입니다. 그 녹취록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공천을 계기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보좌관들한테 태용호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그 녹취록에 담겨진 사실이 맞느냐.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것 외에 나오는 추측은 그 사이 이틀의 시간 동안 징계에 제소가 된 두 최고위원에게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이라는 것은. 혹시나 사퇴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이걸 봐가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결국은 징계 수위 이 부분을 윤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리 징계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크게 경고. 가장 경징계가 경고가 있고요. 당원권 정지가 있는데 최장 3년까지입니다. 3년 이내에서는 윤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수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당 권유가 있습니다. 탈당 권유는 한 다음에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탈당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권유할 것도 없이 그냥 제명시키는 크게 네 가지의 징계 수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윤리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 윤리위는 당의 윤리위라는 것은 사법부하고는 좀 달라서 정무적 판단도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잘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딜레마인 것은 경징계를 내리게 되면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할 것이었냐 징계 내릴 것이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중징계를 내릴 경우는 당 내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될 수 있고 또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징계 수위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다음과 정지 이상의 중징계 받는다면 지금 최고위원 선출직 2명 절반이 지금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행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최고위원. 그런데 선출직이 5명 최고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빠지면 5분의 2니까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로 좀 넓혀서 보면 최고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정책위의장도 있거든요. 총 9명이라서 그래서 2명이 비는 것 자체로 크게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9명 중에 2명이 빈자리로 있다.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안해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당내에서 또 고심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중징계 이상이 나온다면 이 2명의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인 방법을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해산되고 본인이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그것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당내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징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하늘 정상에 넘도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야당이라든지 일부 국민들은 과거사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기시다 총리가 유관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정도의 언급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세 외교다 군룡 외교다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반응은 일단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전임 민주당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그것을 막아냈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평가도 말씀처럼 나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한일회담 관련해서 평가가 반반으로 나눠지는데 일본 언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언론은 그 내부에도 성향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한일 갈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는 데서는 많은 언론들이 공감을 해왔고 이번에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담래 셔틀 외교 복원은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했고요. 여미우리는 셔틀 복원은 윤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추진 성과다. 상케이신문은 셔틀 외교를 시작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미국 언론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총리 한일의원연맹과 면담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네요. 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를 위해서 반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를 일본 정부가 채워달라 이런 말을 정부 여권에서 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나머지 반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셈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양국 갈등 사항이 안보 문서에 게재됐는데 재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개정 요청을 정면으로 한 것이고요. 과거 문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의원의 안보 문서 게재 요청에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충분히 이웃 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라든지 또 윤호중 의원과 같은 한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반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고수를 하되 정면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은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한 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오는 23일에서 24일 전문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내용인 거죠? 네. 기시다 후며 총리도 한국인과 일본인 양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밝힌 그 입장대로 일단 한국 측 시찰단 일본에 파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 파견에 기사 총리가 합의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예 예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취지의 입장도 냈어요. 그럼 시찰단 파견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결정적인 권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당연히 갖는 것인데 결국 시찰단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찰단이 진짜 결과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미 날짜까지 이렇게 빠르게 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